서로 인사합시다. 구원받은 감격을 느낍시다. 신앙고백 안했네. 신앙고백 합시다.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번씩 바꿔야 되겠어요. 늘 그렇게 수세를 하니까 마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불이 오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되지요. 늘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해결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보니까 막 그냥 아예 공문을 다 띄웠더라고. 전교회는 마스크를 다 하고 오시고 혹시라도 무슨 기침이나 정상이 있는 분은 집에서 예배를 들으십시오. 보니까 막 몇만 명의 교회들이 다 그래 보냈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오나 그랬더니 거의 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온 분들이 많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이다. 모든 성도들이 늘 삶 속에 나는 육의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의 존재. 육으로 살아요. 아니야. 나는 영적 존재다. 이런 차원이 다루는 그런 영적 자동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영적 자동심. 목사는 목사의 영적 자동심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영적 자동심을 무너지면 끝이에요. 장로는 또 장로로서의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문 받는 장로다. 장로 영적 자동심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시장인가 장사에 물건을 사더라도 나의 장로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장로, 건사, 집사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나가서도 영적인 여러분 신분을 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차원이 다르게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불신자 볼 때가 다르다 느껴져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볼 때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니나 내나 똑같구나. 이거는 크게 갱신 회개해야 돼요. 친한 친구들이 너는 좀 다르다 우리하고. 달라요 노는 게. 사람들이 제일 약한 물질 부분 달라요. 시간 관리 달라요. 예수님 담선 맨날 약속 늦게 오고 10분 후에 오고 30분. 그건 달라요. 그건 영적인 가치를 자기 존재를 몰라서 그래요. 어디 가든지 어디 있어나. 엘리트의 삶. 여러분 상류청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딱 딱 정확합니다. 약속 말했다 끝이에요. 이야기하다가 그냥 그 어마어마한 걸요. 그 어마어마한 그 계약을 할 때도 포도주 뚜껑에다가 사인하고 끝나면 뚜껑에 사인하면 끝이에요. 수백만 불짜리가 사인하러. 그게 약속이에요. 그 엘리트층이. 술 깨고 나서 오르마 뻗고 그걸 안해요. 그 사람들. 엘리트층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5살짜리 아이가 나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엄마 진짜 날 사랑해. 그러니까 5살짜리 아들이 그러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 진짜. 그만 믿어도 돼. 믿어. 당연히 믿어. 그러니까요.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그러면 아빠 버리고 저 사탕 아저씨하고 결혼해. 5살짜리다운 질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에게 지금 뭐든 가시 뭐냐. 사탕이요. 사탕. 저 사탕. 저 어떻게 하면 이것저것 마음대로 빨아먹고 마음대로 저거 먹고 살지. 저 사탕 장사하는 아저씨가 제일 부러워. 저 아저씨하고 엄마하고 결혼하면 평생 사탕 먹을 것 같아요. 아이 생각에는 사탕밖에 없어요. 사탕. 오직 사탕. 그런데요. 이 아이의 단순한 모습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이 생각에는 온통 사탕이 돼.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밖에 있습니까? 24시 어디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일해제고 철해제고 그야말로 뭘 해도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 눈, 저는 한눈팔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정말 불신자보다 못한 삶이 돼요. 오직 예수의 신만 바라보는 삶이 안 돼요. 오직 사람이 말했죠. 집중해서 하나만 생각할 그 행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단에도 별 감동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나와도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긴 나오는데 변화가 없어. 무슨 집중이 안 돼. 뭔가 확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혀. 여러분 신천지가 말이죠. 신천지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 신천지의 구원자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 구원자는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구원했다고 이만희가 자기를 구원했다고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20만 명이나 30만 그런 말도 있어요. 얼마 전에 50명이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분들 고맙습니다. 이 신천지는 오직 이만희야. 생명 걸어본 거예요. 부모고 재산 재산이고 자식이고 뭐 무서워 학교가 없어 오직 어린애 그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동영상 봤죠? 저 잠실 종합체험과 빌려가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일삭불러 움직이는 거 봤죠? 무서워요. 무서워 똑같은 옷 입고 착착착착 오직입니다. 그 사람들 내 인생의 모든 것 이만희입니다. 이게 신천지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들만 그냥 자기 혼자 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시스템 속에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와서 별 덕을 못 봐가지고 분석도 합니다. 저 교회는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다. 빠져나오자. 이쪽에 가니까 좀 가능성이 있다. 일로 온더라. 몰려가고 몰려오고 얼마나 세밀한 그것도 몇 년 동안 다른 데 가서 몇 년 동안 하겠어요? 오직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만희예요. 그리스도만 딱 바꾸고 딱 바꾸고 차이 하날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은 맑아서 이만희가 그리스도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리스도예요. 오직. 틀렸는데 오직이에요. 생명 그릇본 거예요. 재산 다 바쳐. 심지어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부모들이 신천지에서 우리 아들 빼내달라고 프레카드 어제 신분 많이 났죠. 프레카드들 우리 아이를 좀 빼내고 울고불고 있어 빼달라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오직이에요. 오직. 망하는 잘못된 신앙이지만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를 잡았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모둠제결자 그리스도를 잡았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들이 온갖 개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치사하게 자리사임을 하고 파워 행신을 하고 맨날 거짓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맨날 싸웁니다. 서로 총회장 하겠다고 서로 교권 잡겠다고 한국교회가 마태복음 핵심이 뭐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핵심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핵심이 뭐냐? 오직 예수예요.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예수만 구원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구원자냐 이거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따위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구의 시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인 아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고 오셨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구의 대신을 혈통적 족보로 혈통적 족보로 또 영적 족보로 그렇게 밝히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은요. 이런 예수 거시도가 실제로 역사적 인물로 오셨다는 것을 시작합니다. 따윈 헤롯왕 때에 예수 유대 베들렘 에서 나심에 헤롯왕 때에 예수 께서 유대 베들렘 에 나섰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1차적 수신자를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선거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다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장은 성탄절에 자주 인용되는 설교 본문이 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성극도 하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동시에 또 다른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과 동시에 영적 실상 영적 실상 보무엑의 보무엑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통해서 펼쳐지는 은약적 성취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는데 왕들이 하는데 그 당시 권력자를 하는데 이건 다 눈에 보인 거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 사단의 처절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이 사단은 알기 때문에 이걸 막아보려고 이걸 죽여버리려고 이런 영적인 싸움이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역사예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뭐 대강을 넣은 뚱땅 그냥 내 복이나 받고 치유나 받고 회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기복신앙 그런 신앙생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노래 불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오면 그대로 또 들어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서론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인 거 살아. 실제로는 전부 다 안 보이는 데서 소중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영의 눈을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 평생 고생하며 속고 살아요. 사단의 장난감이죠. 장난감. 놀이기감이에요. 우리 영교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 담긴 영교 전쟁의 의미를 알고 성경을 울리는 영교 용사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유일한 성리의 무기입니다. 1절 2절을 봅니다. 헤도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의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는요. 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 근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헤도왕 때 라고 하는 정확한 연대와 베들렘이라고 하는 장소 지금도 있습니다. 베들렘 지금도 있습니다. 2주년 지금이나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고 사역하고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바울 사도바울 행적 그대로 특히 소아시아 다 성지술례라고 합니다. 현장 가서 지금 그대로 있으니까 어느 지구에 어느 이만희가 어디에 태어났어요? 어디서 신하겠어요? 어디서 먹어요? 없어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땅들은 지구촌이 없다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태어났냐고 지금도 베들렘 내가 갔다 왔다니까요. 조그마한 마을이 지금은 예수님 다신 이후에 좀 커졌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래봤자 조그마한 마을이 그 태어났 나사렘 베들렘 알릴레오수 성경에 난 그대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구약에 다 예언되었다 이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예언해졌던 말씀 그걸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취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였죠. 마태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유일한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란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경배의 대상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동방에 온 박사들이 이분들은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오 별을 연구하는 분들이오 이분들은 언젠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역사가들이 이분들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었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예언되었는데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따위되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따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향할 것이며 그날에 유단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병안에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미 다 수천전이 예언되었던 것 한마디로 메시아 메시아를 왕으로 소개하고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 이들이 별을 보고 타러 유대에 와가지고 찾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비하러 왔다 경비하러 왔다라는 뚜렷한 목적 경비의 대상 우리가 경비하러 왔다 그러나 만나러 왔다 아니여 환영하러 왔다 아니여 경비하러 예배하러 왔다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니 실제로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비하고 보배 하물려 자기들이 세사람이 와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받친 황금 유황 모략은 상징적인 동시에 예표적인 말씀으로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놀랍지요 황금이 뭐요 변치 않습니다 황금은 금은 변치 않는 그런 성질이 있고 찬란함의 성질이 있어요 아주 황금은 찬란하죠 그래서요 이 성질에서 금을 왕권 왕권과 관련돼서 사용되었어요 모세가 성막에 제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제사드리는 모든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황금으로 만들어라 황금 황금으로 솔로몬이 성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기구들 다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 이 말은요 예수 크리스토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황금을 들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만앙의 왕으로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유황을 들었다 그랬어요 유황이 제사드릴 때 쓰는 향이에요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 바칠 때 제사드릴 때 쓰는 향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숙해서 참 제사는 없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이 뭐냐 시체를 염하거나 시체 부패를 방지할 때 사용하는 것이 모략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밝혀있는데 예수님은 만앙의 왕으로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해서 오셨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나는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수업을 통해서 나는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가 없어요 의인이에요 예수님 사람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게 이게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 한 마리 다 들어있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말하고 다른 얘기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여버려요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이 공산주의 통해서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여 모슬렘 통해 예수 믿으면 목 잘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건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무슨 겁니다 예수 믿는다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끝나버렸어요 아멘 우리는 이런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의 시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시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뭐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해요 자꾸 속입니다 뭘로 속입니까 상식의 3장 나중심으로 여기서 이 은혜 다 쏟아버려 나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여기 시험도 하도록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옛 털입니다 옛 털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부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성공 중심 오늘도 김 의원 참석하셨는데 고생 많다 하네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면 그래 평생 해봐라 평생 교회에 앉아갖고 뭘 생각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하하 웃더라고 뭐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죽여 나중심 어떻게 하면 표마의 바치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사선도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성공하지 그것밖에 콱 박힌거 내가 그랬어요 평생 고생할거다 맞습니다 평생 고생에 답이 없어 그까짓까짓 그 경 5,6년 10년 국무총리 총 대통령이 뭐하는 대통령이 천하의 요구도 묻고 교도조관이 대통령이요 정권 바뀌면 가야되요 정권 바뀌면 안가려면 안 바뀌어야되요 무조건 가야되요 안간사람이 없다니까요 교도소 갈라고 대통령하나 아참다고 평생 답없이 산단말은 옛털에 갇혀 옛털 옛털에 갇혀가지고 그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 옛털에 갇혀가지고 장세진 3장이에요 자기중심의 삶이 뭐에요 자기중심의 삶이 이게 소위 요즘 시대에 말하면 뉴 에이지 문화에요 전부다 뉴 에이지가 뭐냐 지금 세람을 다 잡고 치유한다고 잡는게 다 자기중심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가 너 중심 너가 중요해 너 자신이 너가 열심히 너가 돈 닦으면 부처 대고 너가 열심히 하나님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너 너 너 너 너 너부터 챙겨 너 너 전부 너에요 너 이게 뉴 에이지 문화에요 또 장학의 육장에 물질중심 이게 뭐에요 유대인 조직이요 이게 물질 물체계정제는 유대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전세계 경제를 그걸 간단하게 쉽게 하려면 그냥 뉴욕 메라탄을 가보면 돼요 세계보석 80%를 움직이는 그 메라탄의 주인이 다 뚜껑 선 유대인들이요 가보세요 세계경제 미국 대통령 유대인들 허락해야 돼요 유대인의 경제가 안 하고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이스라엘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안 하면 대통령 조정한 놈들이 다 빼버리면 끝나버리면 들고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계경제를 이것들이 그렇게 잡고 세계에 돈 될 만한 경제 모든 걸 다 풀어 가 세상 영혼들 다 잡고 있는 게 지금 이 유대인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세계경제를 한 손에 다 잡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장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에서 삶을 잔다 이게 뭐예요 성공 성공 프리메이션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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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프리메이션 세상 권세를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세상 권세를 참 조정한 이 사단 전략이 뭐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서요 관심을 가게 만들어 가지고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못 되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딴 짓 하지 마시고 딴 데 관심 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분께 감동받고 그리스도 그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면 심어 꽃 치유 받고 딴 거 하면 맞짱 바벨탑입니다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의 충만의 삶을 살게 하야 조사사 이거를 사단이 못 살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어떤 건수를 만들었으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의 충만을 못하게 해요 못하게 일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괜히 열심히 하고 정신없이 오직 그리스도 없어 오직 하나의 나라 없어 성의 충만 없어 일 열심히 하다가 그거 사단 전략이에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는 종교요 누리는 거는 복음이에요 절대로 인상 써가면서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 가지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장식의 3장이에요 나 중심으로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 안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한 게 뭡니까 강단에서 오직입니다 오직 되시 바랍니다 오직 지금요 중국 우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지금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난리 났어요 어제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200명 더 죽었어요 지금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 중국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사스 포함해서 전 세계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뒤집느냐 왜 그렇게 거기서 자꾸 나오느냐 지금 중국은요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전국 종교단체 연석회의에서 교회 안에 다 오성 이 홍기를 달아라 이 중국 기자 오성 홍기를 교회 안에 다 달고 십자가 뜨고 십자가 대신 모택동 시진핑 사진 다 올려놓고 그거 다 그렇게 초상화를 걸도록 그리고 공산당에 이 모든 전달하는 전유물을 다 거기다 배포해라 그리고 cctv를 다 공안들이 다 조사합니다 말 무슨 말 하는지 뭐 하는지 cctv를 다 달아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2018년도부터 예배 통제를 강화해가지고 등록하지 않는 교회 다 폐쇄시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어떤거 봤죠 유튜브부터 기독 십자가 철거 다 부숴버립니다 인터넷 통해서 어떻게 살려오는 성경책 그거 완전히 단절시겠습니다 목사와 예배 참가자들을 통제 구금하고 2018년 2천명 2019년 5천명 이런 외국에서 온 성교사를 중국이 제일 성교하기가 어마어마한 그런 대륙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온 성교사들을 다 추방시 구금하거나 추방시 우리나라에서 못들어가는 성교사들 많아요 중국에서 추방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성교사도 누구랑 말 안 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시진핑 보호턴인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활동은 정부 성인받아요 그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오직 이런 걸 못해요 공산당 지도화에 다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법 개정이 다 돼요 법으로 통제합니다 특별히 중국 당국은 사회주적 가치가 들어간 내용을 반영하는 성경 성경도 이게 하도 성경이 이런저런 들어오니까 성경을 만드는 데 사회주의적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으로 성경을 자기들이 만들겠다 그걸 계획을 밝혔어요 지금 결국은요 무슨 말하는 계획이다 경비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북한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으면 잡아주기니 가둡니까 경비의 대상이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대신 누구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김일신 때부터입니다 경비의 대상입니다 사단이 하는 전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경비의 대상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과 완전히 맞는 게 중국 북한입니다 일맥상통 그대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한폐렴이 발생했다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한폐렴이 우연히 생겹니까 박쥐가 내가 백임 그건 다 과정이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저주력이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백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체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백병 열병 염증 이 우한폐렴이에요 우한시에 있는 정부에서 기독교를 단합하는데 앞장섰던 민족 종교 사무위원의 최고 책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연된 중국 공무원 중에 제일 먼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위원 책임자 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을 먼저 하나 죽여 우인입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비의 대상을 바꾸려고 해요 정책을 서든지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 간섭하세요 경비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보험증거에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 간섭한다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현장을 바라볼 수 모든 것을 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이걸 감정으로 보지 마시고 왜 저런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십니까 라고 영도 해석해 보세요 답이 딱 나옵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허감 세력 우리의 힘과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권세를 어떻게 사고 이기느냐 우리는 세상 못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면 권세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계절 성도들 영국적 전쟁에서 승리한 유일한 무기가 뭐냐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24체대의 삶을 사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전쟁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섭의 현명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급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광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탄생을 축구하고 경배하고 난 후에 했는데 그날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게시했습니다 헤롯에게 가지 마라 어디에 있더라 고 마라를 가지 마라 가면 이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너희들은 애급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고향을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임박한 위기에 앞서서 특별히 간섭하셨습니다 본문 2절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 어디 계시냐 동광박사의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어요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동광박사들의 말에 예루살렘이 소동이 나는 왕에게 들리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합니다 깜짝 놀랐고 왕권을 이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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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이 덜썩거리니까 야 드디어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이 태어났단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래 왕으로 태어났으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박사들이 불러 부탁을 했어요 만나거든 꼭 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놔둬가지고 경배하겠습니다 그게 경배입니까 죽이려는 거죠 다 하나를 마치잖아요 왜 왕으로 왔단 말이냐 미가스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말을 해줬어요 미가스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돼서 말하니까 그러면 나도 경배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꿈에 말씀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은 갔는데 헤롯은 기다렸어요 올 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속은 줄 알고 헤롯은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화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직영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것 자체도 예레미아를 통해서 나오지요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이 예언이 다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억도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거 다 예언되고 싹 다 두 살 야를 다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사단의 강력한 저항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의 강력한 저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권세가 다 꺾이는 시간 생명의 빛 인류의 생명의 빛으로 온 예수인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권세가 다 꺾이는 시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하죠 헤롯을 조종해가지고 두 살이야 다 죽여라 전부 다 죽였어요 사단하는 짓이 뭐요 요한복 8장 4장 4장 너 아비 마기 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살인한 자요 진료가 그 소용이 없다 그 본질대로 활동합니다 본격적인 영격전쟁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글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영격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다가 오늘날 갑자기 친구 통해 예수 믿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생기하느냐 그렇게 좋고 화목했고 조사 지내면서 가족 우위가 좋았는데 한 사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불화가 아니에요 영격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삐치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향을 이끌어요 이간시키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도록 사단의 진력이에요 요즘 인터넷에서 가짜뉴스 인신공격 댓글 문제가 심각하지요 눈에 안 보인다고 끔찍한 그냥 말로 짓을 하죠 컴퓨터 자판을 그냥 막 두들겨가지고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그냥 망가트려버려요 극단적 선택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풍문과 소문을 그냥 듣고 무차별로 그걸 유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험담을 하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느냐 키보드 워리어라고 합니다 키보드가 뭐요 컴퓨터 자판입니다 워리어가 무슨 말이냐 싸움을 하는 전사 그런 뜻인데 싸움을 하는 전사 말이 전사지 가장 비겁하고 가장 졸렬한 살아올 사람이죠 사단의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이 키보드 워리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가라만 죽이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냥 없는 것 만들어가고 사람 완전히 우리는요 이런 비겁한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서별초월 워리어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우리가 전사가 되요 영적 우리 영적 전사예요 영계전승도는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리고 심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적 전사되기를 제모로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램프 증후군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알라딘과 요술 램프 우리 용어를 아는데 알라딘은 뭐요 공경에 빠졌을 때 빠졌을 때 램프를 문지르면 그때마다 요술 이 램프 속에서 요정이 나와요 지니라는 요정이 쫙 나오죠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요정 지니가 나와서 다 해결해 버려요 램프 증후군은요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 내가 소원을 빚는 것처럼 현대인은 수시로 뭘 만드느냐 수시로 걱정을 만들어요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요 만들어가 불안해하고 걱정 걱정 그냥 걱정이 체질이요 그냥 눈만 뜨면 걱정이요 편안이 없어 늘 염려 걱정 불안 사실요 걱정이란 것은 대부분이 다 안 해도 되는 게 많아요 또 걱정해 본들 안 되는 일이 많아요 해결 안 돼요 근데 걱정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걱정이란 단어 필요 없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안 되는 걸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뭐 있어요 또 걱정할 필요 없는 걸 걱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늘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단이 영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이게 사단이 주는 이 강력한 무기예요 이 불안 걱정 염려하면 성인도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막 하나씩 막 뿌려 뿌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버스 6장에 하나님 오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전신갑주 그때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것처럼 완벽한 무장해라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보험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의의 금꽃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라 완전 무장해라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라 이런 영적 무장의 핵심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는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매주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여러분 영적 무장이 되어져서 어떤 사단의 공격도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성전에 성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정거의 글을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의 싸움이지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사단을 하람을 통한 사단의 전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리의 유일한 무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기도하며 삶으로 주님이여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기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